휘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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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 나와 걸렸어 안녕 안봐요 이유지 먹고 있었어 아이 이뻐라 휘쑈 앙 앙 핵 흐흐흐흞 손가락 접어보지 그랬어 앙 앙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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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2021 2021 2021 케첩이 튀었어 응? 고마워 맛있어? 아휴 아휴 진짜 춥다 아휴 아휴 아린이 이유식을 그렇게 먹어봐 밥풀 쳐먹는 티냈네? 어? 자민이? 나는 모르오 무필과 행사한다 나는 모르오 야 누가 봐도 밥풀 밥풀 짜봐 밥풀 줄게 아 와봐 어디갔어 밥풀 또 찍으면 안 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러니까 엄마 안경이 남아 놔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오? 오오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 보라 빼는 애 깨끗하게 씻었어? 네 빼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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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 머리에 뭐가 쏟아져 있어. 그거 골라 가면 다 안 보여. 반대로 해야지. 헐? 탈락 안하네. 엎압치기! 뭐야 뭐야. 우리 초이 부분은 심의를 준수히? 으흐흐흫. 보였는데. 아흐흐흫. 저기 대기. 에허흐흫. 에허흐흫. 따귀지로 해요. 따귀지. 푹신푹신한 솜털 뭉치는 엄마 토끼와 아기토끼를 위해 배에 털을 뽑아 만들었어요. 펜티가 보여요. 아유. 어 그치 아미이도 두발로 서있을 수 있지 어이구 곰은 덩치가 크지만 나무 위에도 잘 올라가요 관심이 없구나 곰은 자기는 언제 석방일니? 화요일이요 나 좀 있으면 석방인데 왜 몽몽이가 안 보이는데? 여보 몽몽이 얘기한 김에 몽무게 좀 재봐 아미니 아 몽몽이 얘기를 했는데 몽무게를 잘해야 처음이 잘한 것 맞지? 아프고 몽무게 줄었을 수도 있어 역대급 몽무게를 이렇게 했어 54kg야? 54kg 어떨지? 어? 아 왜? 화요일에 확진하고 이제 5일차인데 오늘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계속 아미니를 아빠가 아침에 케어하다가 5일만에 우리 아미니 아침에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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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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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 야 엄마가 떼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아미니 9.999 이제 거의 10km에윗박한! 아미니입니다 searches 차고 일어나면 여기l 옆에 놀려가지고 사실 거의 회병대몰이 같이 됐다 그치 이쁘라 이쁘라 내 새끼 주먹을 왜 이렇게 쥐고 있어 초밥 소고기 초밥 하하하 맞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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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ía 아이 Μας의 저화 은우 다음보수근 아유 맛있어 와 으음 으음 이거 시금치 으음 으음 어어 저기 시금 먹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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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잘하네 청소해주는 거예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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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껍데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으음 충격적인데? 으음 으음 우와 통감자적이야 으헤맛 마시게 해봐봐유 와 고구마 껍데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형 고구마 껍데기를 치우자? 와 시크해 먹어야지 진짜 신병해 아민이 청소해주고 있어 아민이가 청소를 한다 응 응 그 하면서 하기 전에 불을 올려놓는 게 아 어쩐지 뭔가 빠져댔다 응 응 응 아빠 이상한 거 맞은데 너무 큰 거? 응 응 응 참 건강해 설탕 근데 이 정도량이면 설탕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데 응 꽤 꽤 꽤? 저 사람이 얼마 아니 저 얼마량에 얼마하는지 보고 몇 배로 늘리면 되잖아 180도인지 어떻게 알아? 느낌? 느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가 얼굴이 엉덩이 좀 그렇지 않냐? 안녕하세요 해봐 해봐 아빠 엄마의 남ñor mother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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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렇지 그치? 끝났어 이제? 으쥬 은은 슈퍼 공물 슈퍼 공물이 뭔데? 맨날 아민이가 어떻게 찾아서 누는지 모르겠는데 슈퍼 공물을 좀 들어 아민이는 좀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아민아 일로와 지금 건축사업하고 있는데 참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잠시만요. 이곳은 마리카 치즈 마요네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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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았어. 안 할게. 네가 해. 맘마 먹자. 자, 맘마. 민아. 자,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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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봐. 응? 어때? 숟가락 맘마 먹어야지. 응. 응. 자, 잠깐만. 음. 맛있지. 맛있다. 아. 아니야? 어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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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자, 사랑해. 젓가락이 잡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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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jay. 아 맛있어 근데 거기 손 담그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맛이 좋지 계란찜 음 맛있어 아 이거 천천히 먹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바빠 맛있지 아빠 왔다 그치? 아빠 좋아 빨리 왔네 여보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빠 똥 마렵대 아 배 아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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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응 맛있는 맛이야 응 잘 됐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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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저래서 깨더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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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오늘은 흐흚 흐흨 아 probe 으흐 physiological 입 melee 히힛 흑 음 15 시원한 때까지 저 고백에 물을饖. 내 목적이야. 내 목적이야. 내 목적이야. 미모 뽀뽀 엄마 뽀뽀 엄마 주세요 그거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안돼 Director Coun 그 conducting Franco 채무 요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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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ce 단배 단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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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지롱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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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봐봐 이따 아빠 오면 자를래 발톱은 알았어 마사람 내가 먼저 가야 해요 뽀뽀 뽀뽀 내가 다 뻔해야겠다 발톱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apped 뱀 뱀 타르 너가 정리할 거야? 너가 빨래할 거야? 응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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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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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순두부찌개죠? 바지락이요. 네? 바지락. 아 바지락이요. 다음에 한 번씩 만두순두부도 되나요? 만두순두부요? 예. 만두는 따로 드세요. 이거 식협이 안 나오더라고요. 메뉴 중독됐다고 해서. 좀 얹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이제 저걸 밟고 이러나요? 아진이는 이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던데. 아진이? 이렇게 안 잡고 한 발 뺐대. 아 진짜? 우리 아민이는 언제 하려고? 끌려고 했다고 그랬다고. 우리 아민이는 언제 하려나? 아민이는 아진이는 막 넘어져도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겁이 많아줘. 어 얘는 넘어지면 아플까봐. 그래도 요거 아프고 난 다음에. 아플 때는 전혀 안 했고.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서울려고 하고. 내가 에듀투입을 저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저기다가 막 이렇게 잡고 있다가. 지온을 이렇게 놔두었다가. 헤헤헤 하고. 막 헤헤헤. 이런 거. 저거를 좀 많이 놀아줘. 서술할 수 있는 거 유도하고 다리 힘을 기부어주고. 뭐 안 그렇게 해도 언젠가 걷겠지만. 겁이 많다. 응. 겁. 겁도 많고. 몸에 비해 발도 작고. 이번엔 방금 이 뭐 큰 묵둥이를. 사람들이 진짜 튼튼해 보인다고. 잘 먹을 것 같다고. 이유식 빼고 잘 먹지. 우유 양 좀 줄여보세요. 안 해본 거 없다고. 응. 누구신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 가방 뒤지고 계신 거예요? 제 가방인데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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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방이에요. 왜 뒤져요? 치FO 이우 Apaевой wspól? есте kalei 아이나야rolling 다시 갈게요. 아주 life랄蝸 saving 생방송이 들어가세요. ắn 생방송이 더 많이ying. 왜주illes 여러가지 장난감으로 잡oul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씻고 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를 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넘기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얼마나 귀여운 전부가 이렇게 싹 넘겨놓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응 그랬었어 뭔데? 오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오 오오 이게 뭐야? 보험료인데... 이게 무슨 보험료지? 다이렉트? 아 예뻐. 보험료? 나는 4천원인데? 아 그럼 아미니까. 아미니까? 응. 근데 메리 왜 나한테 와? 그냥 놔. 둘 다 갔겠지, 나한테 너무. 아. 양번짱. 잘 됐어. 자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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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미나 엄마 클럽 믹스 클럽 믹스 해줘 아 으 으 또 걸 적 오cjon 롯 소노노나 으 파 바트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네 엄마랑 오랜만에 아침 산책 나온다 그치? 원래 맨날 맨날 나왔는데 그치? 우산 가지러 갈까? 비 와서 우산 가지러 가야겠다 자세히 새우만 복링 이쁜어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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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감사합니다. 헤어져 나중에. 안녕. 어린이가 있어서 아민이가 순번이 밀려났단다. 큰일 났다. 그치? 엄마 거기 보내고 싶었는데 거의 못 보낼 것 같아. 엄마가 보내고 싶은 거랑 대기 순번이 반대네. 아민이는 어디어린이집을 가게 될까? 아민이 때문에 전기세 더 많이 나온다. 아이스쿨퍼 10%도 너무 춥잖아요. 좋아? 아이스쿨퍼 10%도 너무 춥다. 아민아. 엄마 자부다 잠? 엄마 어디서 깜짝 놀라? 엄마가 어디서 깜짝 놀랐어? 아니요. 아이스쿨퍼 10%도 너무 춥다. 아이스쿨퍼 10%는 너무 춥다. 왜 저렇게 잘 안 춥다? 곧 수염 아민아 안녕 엄마 따라와서?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안 한척을 안해? 아민아 삐졌어? 응 아민아 엄마 왜 안봐 삐졌거든 상당히 삐졌거든 아민아 아민아 엄마네 엄마 엄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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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봐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비온다 응 그래서 우선도 가자 아민 엄마 따라왔어? 아니야 산책 나왔는데요 아빠가 엄마 도찰했어 엄마도 찾았겠다 헤이 왜 삐졌어 아민아 진짜 보지도 않네 아민아 삐졌다니까 아민아 상당히 삐졌다 아민아 엄마네 눈도 안 마주치네 너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와 삐졌어 손 잡아줘 기다려 고마워 삐지지마 맞지? 근데 너무 기분 좋더라 너가 아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어왔잖아 누가 자기 어디서 어떻게 찾나 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지금 걸어다니다 응 빨리 맘마 먹고 싶지? 빨리 맘마 먹고 싶지? 아니요 엄마한테 빨리 맘마 먹고 싶은데요 앗 뜨거워 앗 뜨여? 뜨거워? 아빠도 봐야 되고 엄마도 봐야 되고 계란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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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샴푸기에 어딨어? 모르겠어 아 음 음 이게 뭐였지? 아 이게 캔들 음 음 계란찜 그게 어디였어? 모르는데요 음 안돼 에? 하 앗 앗 아 뜨겁다 앗 앗 앗 촥 Tul 야 aun 앗 앗 으 앗 으 오, 맛 가죽 깊어. 오, 맛 가죽 깊어. 귀를 막아요 응? 나이~~ 아 심창문 인데 아이고 시야 있어 하나 둘 셋 엄마 다 했다 소고기 토마토 소스 소고기 토마토 소스 소고기 토마토 소소 화사 לimb싼 아빠 화나겠어?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그래가지고 놀아 이거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빨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미가 가지고 노는 건 되는데 입에 빨면 안 돼요 떡으로 놔 안 돼요 그럼 뭐 뭐예요? 좋고 그런데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냥 안 돼 안 돼 한글 자막rage Société Radio 아유 누가 좀 뱉으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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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졸려서 그러지 나 아직 좀 이른데 아유 아유 어젯 어젯 cr Zone Professional 부추 저는 작은 Let's breathe NIE Sr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주야 깔깔 기분이 그렇게 잘 웃더니 오늘 기분이 영 아닌가 입 꼭 다물고 쳐다만 보고 안 웃네. 안녕하세요. 봉주야 기분이 좀 안 좋으시네. 기분이 안 좋아? 응? 저 누나 아빠가 직장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얼른 두려워. 입이 안 벌려. 입이 안 벌려. 이런 기분이 엄청. 왜 안 웃어? 입이 안 벌려. 입이 안 벌려. России 나의 이름 말해보아요 나의 이름은 최아미 나의 이름은 최아미 정말 정말 잘했어요 나는요 기척될꺼야 나는요 주스될꺼야 나는요 주무칠꺼야 멋진 토마토 토마토 울랄랍 친구들 모두 모여서 나의 이름 말해보아요 나의 이름은 최아미 핸드폰도 손가락을 이렇게 만진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보고 배우는 거 맞지? 나의 이름은 최아미 아저씨 어 아미 맘마 먹자 빠빠먹자 빠빠 빠빠먹어 아니 니가 앉자 숟가락도 떠먹어 빨리 빠빠먹자 빨리 안 움직여 난장파야 되겠구만 또 난장파야 되겠구만 또 야 안 먹을 것 같으면 젓가락으로 좀 또 먹어요 전체이죠? 빠바바밤 봄! 게애이라는. 수리비 공격 요드렸는데 두페의 야holm transformative Department 2 Functor 어? 배워야지.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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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앵꼬잉꼬잉꼬잉꼬잉꼬잉꼬잉 꼬잉꼬잉꼬잉ㅋ 아니 웃지 말고 따라해보라고 엉 loftcom peł잉꼬잉꼬잉 꼬잉 꼬잉꼬잉 꼬잉꼬잉꼬잉 끼 로잉 플레오 нов아콜라 3 tio …뭐 facts 아 아 아름다운 따라하시죠 너무 잘밀네 따라해봐 엄마 뽀뽀 엄마 뽀뽀해줘 뽀뽀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내 장 파이어돼 카메라 원래 이렇게 설치한거 맞아? 네 그래 아민이 나와 아민이 미끼렴 시리즈로 억양 대단해 아 아 아 누구 왔지 이 이 이 뭐야 점퍼로 무료놈을 해가지고 아줌마 가지러 온 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유나 집에서 미끄럼틀 딱 손 나와가지고 머리 쿵 박았지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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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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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되지 말고 한 개씩 먹어요. 일은. 맛있어 그거? 김치 먹어볼래? 김치 먹어볼래? 김치 먹어볼래? 아빠 오늘 이빨 한 번도 안 닦았을걸? 그건 엄마랑 똑같을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는 어제는 닦았는 거 싫다. 무슨 소리야 어제는 닦았지? 어제 닦았다고? 그럼. 자기 전에 닦았다고? 샤워하고 잤는데. 그렇대. 한 5분 정도 오랜만에 울고 잤어요. 도대체. 숨은 쉴 수 있나? 내일은. 해 뜨면 일어나야 돼 아미나. 잘 자 형. 잘 자 형. 고자. 9.65. 9.65. 아미 9.65에요. 아미나. 아미 300이 축하해. 아미 300이 축하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발라이 나가는거야. 너 봐봐. 발 탄거 봐봐. 너 안 발랐으면 발도 얼굴, 얼굴도 발처럼 됐어 내는 강아지의 자세가 없어졌어 러시아가 없어졌어 내는 강아지의 자세가 없어졌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빠 왔어 아빠 아빠 아빠! 아민이예요? 이렇게 이거 예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입고 가야겠어 블랙 앤 화이트로 하려고 여보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 옷 있어? 블랙 앤 화이트 아민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네 쫙쫙쿵! 너무 예쁘다 머리가 조금 더 길어서 그래도 어울린다 이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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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towel 거예요 whats 간장 간장 니 킹 간장 미니 간장 간장 양파 단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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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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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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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이렇게 굳지? 야 이 숙녀가 이렇게 다리를 쫙 뻗으면 안 돼요 배가 가서 신규가 안 좋았었어 가서 음식 안 먹겠는데 못 먹지 이거 다 먹으면 저희도 고생했어 야 처제 와줬어야 되네 그래도 왜 이래? 그러니까 골라주는 것도 내가 혼자 고르니까 누가 이렇게 뭐 자기 뭐 암이 본다 바쁘지 나 혼자 고르라니까 더 못 고르겠고 10분 뒤에 꺼지는 거라 아마 꺼지였을까요? 어깨 que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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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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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ning, 안녕. nova